파란세 재단 장성철 대표직, 수생 영장입니다. 샅샅이 되주세요! 내가 너는 믿는데, 김도기는 아니야. 당신들이 아는 게 정의 같지? 자격도 되면서 왜 못 했는데? 착각하지 마. 똑같은 범법자라고. 그런데 왜 안 잡습니까? 범법자인데. 이번 사건 용의자예요. 검찰에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을 쫓고 있어. 용의자는 자네 사람이던데? 그딴 일 없으니까 신경 끌어. 선 좀 지키자. 알아봐야겠어요. 저들이 뭘 하고 다니는 거지? 알아봐야겠어요. eg